평생을 젊게 사는 특급 비결 소개합니다. 평생 젊게 사는 비결은 자신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과 실천으로 활기찬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1. 햇빛과 자연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자외선을 흡수하는 것은 비타민 D와 세로토닌 분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음 먹고 자주 야외활동을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바쁘다고 안 하면 역시 실천이 안 되는 것이지요. 돈을 벌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 돈을 버는가? 곰곰이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2. 긍정적인 마인드셋 긍정적인 태도와 낙관적인 마인드셋은 건강과 젊음을 유지합니다. 스트레스와 어려움에 대처하는 데에는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마음은 자신만이 컨두를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넉넉한 마음과 상대에 대한 배려심을 가슴에 담아두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3. 적절한 스킨케어 피부는 오래도록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관리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청결 유지, 수분 보충, 자외선 차단제 사용 등 피부 건강에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아침 저녁 세양과 샤워로 해결됩니다. 4.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노화의 주요 요인 중 하나지요.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익히고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요가, 호흡, 운동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5. 충분한 수면 충분한 휴식과 수면은 신체의 회복과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7시간 내지 8시간의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6. 균형 잡힌 식습관 영양가 있는 다양한 식품을 균형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힘은 음식에서 비롯됩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영양소가 풍부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늘 소식하는 것도 점개 사는 비결에 최고로 큰 몫을 차지합니다. 7. 충분한 운동 모든 이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15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체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지요. 점개 사는 비결은 내 두뇌와 내 가슴 속에 있습니다. 머리와 가슴에게 실천하도록 압력을 넣어보세요. 평생을 점개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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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